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를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캐스트에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바빴죠.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여러분도 요새 이제 돌아볼 때야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부품 꿈을 안고 겨울방학 시작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했어요. 아주 그냥 큰 포부와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다짐과 이런 걸로 아마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월 끄트머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난 정말 돌이켜보면 잘했나? 난 정말 최선을 다했나? 혹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딱 책을 펴들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네.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다짐과 뭔가 그런 의지들이 쉽게 꺾이지 않았나? 난 안 되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혹시 또 이렇게 지레 겁먹고 좀 뒤로 좀 미루고 그러면서 자꾸 뭔가 많은 걸 열심히 하긴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별로 한 게 없네? 이런 친구들도 꽤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선생님이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을 때 그거를 뭔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게 선생님의 경우는 선생님도 그렇잖아. 올 초에 우리가 선생님이 새로운 커리를 두 개나 런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근데 선생님은 모든 커리를 선생님이 다 하거든요. 선생님이 모두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목도 이렇게 나가고. 하지만 꾸준히 계속 해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선생님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당신은 뭔데 어떻게 혼자 그걸 다 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라고 어떻게 그걸 다 하고 어떻게 참고 이렇게 견뎌낼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할 때 드는 생각이 딱 그거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요. 유한하다. 유한하다. 여러분. 아니 뭐 지금 내 앞에 놓인 일량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 아휴 이걸 언제 다 해. 언제 다 해. 그러니까 질에 겁을 먹고 그래서 뭐야. 포기를 하거나. 그렇죠? 포기를 하거나. 아 정말 안 되는 건 안 하거나. 뭐 이런 선택을 막 할 거잖아. 근데 여러분. 여러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 영역이라는 것은. 그렇죠? 뭐야? 유한하다니까. 그래서 여기 적어놨잖아. 여기 적어놨잖아. 어떻게? 제발. 이 자명한 명제를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이래도 결국은 내가 공부할 양은 유한해.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앞발을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조금조금이 뭉쳐서 나중에 뭐예요? 어우 유한한 그 끄트머리에 가까워져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인생 살면서 깨달은 진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라고. 그래서 Q&A를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담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너무 어렵다. 어려워서 나 못하겠다. 나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피해가려는 게 좀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려워서 피해가잖아. 그래서 자기가 쉬운 것만,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의 발전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결국 그 미룬 거를 결국 수능 직전에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험생활이 길어지는 거지. 몽둥이야. 그거 몽둥이잖아. 그러니까 미루려고 하기보단 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채울 수 있을까? 한나라도. 아니, 열 개가 이해가 안 되면 일단 하나라도 이해해보자 먼저. 하나 이해되면 두 개 이해되고 두 개 이해되면 세 개 이해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도 이해할 거는 유한하다. 무한하지 않다. 무한하면 못하죠. 무한하면 못하는데 유한하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아주 우리에겐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곧 신학기가 올 거고요. 또 부른 꿈을 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런 뭔가 자신의 어떤 중심이 되는 기조를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잘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또 선생님도 이제 뭐 달려갈 거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또 이제 끄트머리가 또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끄트머리가 보이면 또 새로운 거 갖고 여러분하고 또 만나도록 할 거고요. 네 그렇게 또 다음 또 캐스트에서 만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